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계시고 또 갖고 싶은 게르마늄 팔찌 소개해드립니다 네 게르마늄 하면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명품 브랜드죠 게르비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게르비아 게르마늄 팔찌를 처음 딱 만나고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착용감이 너무나 괜찮다고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도 왜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잖아요 착용하시기 편하다고 칭찬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게르마늄 팔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게르마늄의 순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99.999%의 고순도 게르마늄을 사용했습니다 SGS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고순도 99.999% 확인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석감정원에서 감별석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동봉해서 보내드리니까 믿고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순도의 게르마늄 원섭이 또 얼마나 사이즈로 들어가느냐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요즘 열풍이죠?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계시고 또 갖고 싶은 게르마늄 팔찌 소개해드립니다 네 게르마늄 하면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명품 브랜드죠 게르비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게르비아 게르마늄 팔찌를 처음 딱 만나고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착용감이 너무나 괜찮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도 왜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잖아요 착용하시기 편하다고 칭찬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게르마늄 팔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게르마늄의 순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99.999%의 고순도 게르마늄을 사용했습니다 SGS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고순도 99.999% 확인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석감정원에서 감별석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동봉해서 보내드리니까 믿고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순도의 게르마늄 원섭이 또 얼마나 사이즈로 들어가느냐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